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는 11일까지를 임금채불 집중지도기관으로 정하고, 그동안 임금채불이 많았던 사업장 400여 곳을 선정해 사전 지도하고, 채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해 건설 현장 채불 등에 신속히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채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반 9시까지, 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임금채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생계비융자제도를 홍보하고, 소액채당금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